동군나 오지 마 그래 동군나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동군나 동군나 우리가 정말 미안한 마음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봤어 이거 10권이거든? 10권 받아라 이게 웬일이니 동군나 동군나 마음에 들어? 괜찮지 그거? 많지? 괜찮네 나 다른 층에서 할 수 있어 가자 내 풍선 그래 미풍선 우리 힘을 합쳐야겠다 자 다 손 다 됐어 왼쪽 왼쪽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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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주아 이제 빨리 내려줘 형 내려주셔야 하면 내려주지 싫어 빨리 내려줘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형 내려주세요 좀 더 큰소리로 해야지 안 됐어 너 10번 얘기해 내려달라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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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내려주세요 빨리 내려주세요 형 내려주세요 세훈 너무 잘생겼어 여보세요 어 이수가 웬일이야 뭐야 뭐야 그 남자가 재벌 2세였다고? 진짜야? 아 내는 죽어도 지는거 못참는다 내도 죽어도 지는거 못참는다 아이 고마해라 고마 니 말 못다 아이가 야 말로 고마해라 고마해라 시끄럽다 아이가 시끄럽다 고마 야 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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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 쟤 Leon 이 세례의 야 야 야 뭐하는거야? 떠나야지 어디라도 마온 곳으로 그래 이럴때 동근아, 조용해지면 연락할게. 몸조심해. 동근아, 연락 꼭 할게. 핸드폰 꼭 꺼놓고. 양동근 어디 갔어? 양동근 어디 갔냐? 양동근 어디 갔냐? 동근아! 이 자식 숨었지? 동근아! 동근아 어디 있어? 양동근 어디 갔어? 너희들이 숨겼지? 어디 갔어? 이런 깡통이 머리를 좀 써. 문제없지? 난 이런 재주도 불릴 줄 안다. 샛나서 그런거지? 이 망처를 망을 보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잡혀있어서 망을 봐야만 한다는 뜻이라고. 얘들아! 나 왔다! 야! 애들이 다 어디 갔냐? 인정아! 용준아! 민호야! 어?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내 손바닥아야. 그럴 수가. 누나는 시골을 갔대. 우주가 안다. 내가 넙으로 갔대. 우린 하나? 나 왜 이렇게 해? 나 왜 이렇게 해? 내가 왜 이렇게 해? 너는 내 척으로 갔대. 내 척으로 갔대. 나. 나. 내 척으로 갔대.